형체를 발행해서라도 다 많이 매입하겠다 해놓고 갑자기 민간특례로 전환하게 된 거잖아요.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의욕이 나오고 있고요. 말하는 화자가 오영훈 도지사죠? 네네네. 지금 오영훈 지사가 당선이시죠. 지난달에. 원희룡 대선 후보가 했던 말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 거의 똑같은 말 아니에요? 주어만 좀 바뀌겠지? 아, 그렇네요. 주어가 뭔지. 네. 지금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표정이. 설거지냐, 빈수래냐입니다. 설거지냐, 빈수래냐? 네. 오늘은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하고 관련된 내용을 첫 키워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주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오등봉 도시공원 같은 경우도 공원으로 개발하도록 그 지역을 지정을 해놓은 건데요. 지금까지 공원을 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돈 때문입니다. 결국. 네. 공원을 조성하려면 우선은 거기 있는 땅부터 다 사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유지들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제주가 근데 아시다시피 10년 동안 땅값이 어마무시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다 사들이려면은 예전에 계획했던 그런 금액보다 훨씬 더 수배에서 수십배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네. 물론 10여 년 동안 땅값이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럼 그 전에 뭐 했냐라는 얘기들도 있긴 했었습니다. 진작에 하지. 오등봉 도시공원이 이제 해제되는 시점이 2021년 8월이었던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걸 놔두고 이 시점을 놔두고 이게 자꾸 다가오니까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아까 뭐 진행자분도 짚어주신 건데 일몰이 다가오기 전에 장기 미집행에 들어가 있는 도시공원의 사유지를 얼른 매입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왔었거든요. 계속해서 논평도 내왔고 기자회견도 하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방체를 발행해서라도 여기 있는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원을 해왔거든요. 기억납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요. 민간특례 사업으로 이게 아예 전환이 되게 됩니다. 뭐 거기다 학교 지어서 수혜가 안 날 거고요. 네. 그렇죠. 공연장 지어서 수혜가 안 날 것이고 아파트를 주로 짓게 되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되는 건물은 아파트겠죠. 그렇죠. 그래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이게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보면 대부분이 다 아파트를 짓게 되는데요. 현재 제주 오등봉 도시공원 같은 경우에는 호방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는 오등봉 아트파크 주식회사가 지금 제주시와 협약을 맺고 이 도시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여러 잡음들이 있었거든요. 좀 석연찮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것 중에서도 원희룡 지사가 지방체를 발행해서라도 다 많이 매입하겠다 해놓고 갑자기 민간특례로 전환하게 된 거잖아요.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의혹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듯이 이게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들 때문에 지난 5월에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원희룡 전 지사가 당사자였던 청문회에서 오등봉 도시공원이 주로 쟁점으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원희룡 후보자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었다라는 보도자료를 냈던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국토부를 통해서 당시 장관 후보자였던 원희룡 전 지사가 보도자료를 냈던 건데요. 그런데 감사원에다가 확인을 해보니까 오등봉 도시공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뭡니까? 그래서 누구는 했다고 하는데 누구는 안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의혹은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두고 여전히 계속 의혹이 계속되고 논란이 거세지니까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취임을 앞둔 당선인 시절인 지난달에 감사원에 이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할 생각이 있다고 밝힌 바 있거든요. 저도 직접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당시에 오영훈 당선인은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민간 개발자에게 과도하게 특혜가 주어지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점은 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하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과 그리고 사업 전반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아 이거 말하는 화자가 오영훈 도지사죠? 네네네. 오영훈 지사가 당선이시죠. 지난달에. 원희룡 대선 후보가 했던 말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 거의 똑같은 말 아니에요? 주어만 좀 바뀌겠지? 아 그렇네요. 주어가 뭔지. 아 지금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표정이. 만약에 여기 공익감사가 진짜 진행이 된다면 감사원이 집중적으로 여기 대해서 들여다볼 사안은 특히 두 가지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등봉 도시공원이 갑자기 민간특례사업으로 바뀌어서 추진되게 됐잖아요. 이 배경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 같고요. 그리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진행 과정을 비공개로 원칙으로 검토를 하라고 지시한 공문이 드러난 바 있거든요. 여기 이 지시가 과연 적정했는지 이걸 또 따져본다고 합니다. 이 밖에 민간특례사업 지침을 변경한 사유와 민간특례사업의 수익률이 적절한지 그리고 제한심사위원회 구성과 평가가 적절했는지 또 아까 계속 얘기했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위법성 없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오영훈 도정이 이번 공익감사를 통해서 잃을 게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손해볼 것은 없는 장사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오영훈 도정에서는 이 사업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어쨌든 감사 청구라는 시도를 한 거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더라도 명분이 어느 정도 생기게 됩니다. 네. 아무튼 원희룡 지사 시절에는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고 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한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한 번 했었고 이번에는 진짜로 감사 청구를 하게 된 건데 만약에 감사 결과 부적정하다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감사 결과 행정적으로 뭔가 위법한 절차가 있었다면 이걸 담당했던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라거나 이런 신분적 조치 정도가 이뤄지고요. 그것마저도 개방형 직위에 있던 공무원이라거나 이미 장관으로 가버린 원희룡 전 지사에게는 어떤 효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키워드 중에 단어 하나가 빈수레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달 초에 관광 잠수화물이 인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던 제주 서귀포시 문섬 일대의 수중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이 환경단체를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녹색연합이 지난달 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서귀포 잠수함 운항구역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거기 운전하려면 좀 운전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잠수함 승객들은 최대한 지형 가까이 다가가서 바위에 붙어있는 산호라든가 바위에 서식하는 생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욕심을 부린 게 아닐까 싶은데 그렇게 자꾸 가까이 다가가다 보니까 자꾸 긁히고 산호가 훼손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부분이 이번에 드러났는데요. 이게 바닷속에 주차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조성한 흔적이 발견이 된 겁니다. 일단 진짜 주차장인지 아닌지도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말 그대로 사실 이게 의혹이기도 하고 실제로 제대로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점검이 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분명히 남는 부분이니까 네. 그것만 이루어졌어도 좀 더 빨리 발견됐을 텐데 네.